가자! 얘들아! 오케이 1연승! 레넨종님 어서오세요 레이스! 일단 3연승시 300개라고 합니다 오 이번판 좀 빡센데 네 괜찮아요 갑자기 다들 흐흐 빡지중 역시 미션이 있으면은 확실히 달라지죠 원래 다 세상이 그런거 아니냐 원래 자본주의사위 아니냐 자본주의사위 넘네 아 메리트 메리트 지금 드래프트 주려고 일부러 천천히 가는거야? 넘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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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메우 오지게 나와 존나 싫어 별도장 많이 해야됩니다 그니깐 별도 존나 오지게 해야되네 어 뭐야 어둠 천천히 올라와 캐리 해줄게 네티야 겨투장 좀 더 연습하고 와라 형 어딨어요? 나 2등인데 곧 만나요 못 만나면 입수? 쩔? 쩔쩔쩔 일단 형 만나면은 응 야 우승이 안잡힌다 어허 앞에 보이네요 와 우승이 잘하긴 잘한다 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형 쫄지마요 저 있어요 죽였어 죽였어 이제 형 죽을 차례예요 형 말도 안하고 집중하기 있어요 그리고 안하고 집중하기 나이키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하트요 감사합니다 네이스 미션 성공 개사고 났다 바이키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태칸님과 진우님이 원투로 승리시 각방 100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형님 안준마 아니에요 그거는? 야 지노랑 나랑 원투만들어줘 에이띠아 근데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야 진무 없는데 우수나 막아 니가 잘하는거 막 짜게 가서 아 진무 8등인데 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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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1등 고정이야 이거 불가능이네 이거 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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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빠져봐봐 막아봐 근데 3등이라 막자를 뺄 수가 없네 막았다 진우가 못올라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스탑 스탑 깨졌다 스탑 깨졌다 스탑 어? 뭐야? 와 마지막에 어떻게 타야 돼? 벨트 벨트 오른쪽에서 넘어가면 좋은데 아 오른쪽에 넘어가야 됐구나 야 근데 우리 pf 짝대기 밑에 김태칸 좀 이거 멋있는 것 같다 메리트야 잘 만들었어요 어 아니 진짜 pf 짝대기하고 김태칸 강진우 메리트 존나 멋있어 이거 닉네임 진짜 집중 보관은 진짜 나 자신있어 진우도 자신있고 오케 레고 레고 진짜 해보자 이거 가능하다 진우형 가시고 오케오케 아씨 이거 존나많다 복대가 좀 잘하네 국대는 원래 잘하지 와 나이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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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벌고 막아라 박수 막 тобой 총 다운 좋았어 좋았어 따라가 웃슨아 이 형 엄청 다 나이스 먹었다 어 잠깐만 때려 때려 웃슨아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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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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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호나 아니야 퍼펙트 나이스 나이스 이야 하시어 성공 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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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어